그 연기를 하는 건데 가슴이 짓누르듯이 아파서 좀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요. 최근에는 극중 민화공주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신에서 아픔을 좀 느꼈습니다. 왜 네가 세자빈 무엇을 관여하였느냐? 왜? 그때 저는 모른다고만 답할 사옵니다. 왜냐면 해송말로 몰랐으니까요. 나중이야 누유가 각오 없는 칼땅에 홀로 앉아 피눈물을 흘리시는 서방님을 보고서야. 아바마마켄 더한 죄를 지었다. 전 대작에게는 죽을 죄를 지었다. 내게도 여는 남자에게도. 그 죄를 어찌 다 갚을 셈이냐? 그 죄를 무엇으로 다 갚을 셈이야?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여도 저는 사방님을 선택할 것이옵니다. 천벌을 받게 된다 할지언정. 죽어 지옥불에 떨어질지언정. 그 내 선택은 후회하진 않사옵니다. 너를 너를 벌할 것이다. 너를 벌하지 않으면 그 일에 가담한 외척들의 죄도 물을 수가 없다. 어린애 너를 저를 벌하시는 것은 나게받겠사옵니다. 하지만 서방님과 제 뱃속에 있는 서방님의 씨를 벌하지는 맛이 없어서. 방금 뭐라고 하였느냐? 지금 가봐야겠습니다. 서방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냐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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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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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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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하핫! 깐아악! 컷! 민구야 됐지? 민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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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구야